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작년이었나 아니면 재작년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젠가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보증금 500이랑 현금 500 해가지고 총 천만원 정도 있는 남자가 자신감 뿜뿜해대며 여친과 결혼하겠다는 사연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시간에는 그 돈보다 한술 더 떠서 마통 300으로 자신감 뿜뿜하는 쓴 일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신감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자기 주식 공부하는 거에다가 투자를 좀 해보라는 남친 아니 수중에 돈 300도 없는 새끼가 이게 뭔 소리야? 원제 주식 좀 하게 돈을 투자해달라는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중반 동갑내기 그리고 3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뭐 평범한 커플입니다. 남친은 작년부터 계속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아니다. 이러면서 제가 거절을 해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을 조르길래 나는 지금 내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로 결혼하기는 더더욱 싫다고. 그런데 또 이런 나 때문에 너 역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좋은 짝을 찾아가거라. 이렇게까지 차갑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친은 야 돈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딱 1년만 더 지켜보고 그때 결정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얼마 후 몇 달 전이죠. 남친이 갑자기 주식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월급쟁이에 자기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까 수중에 큰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소소하게 100만원 미만 단위로 넣어가지고 조금씩 했었고요. 약간의 수익을 보긴 봤는데 워낙 시드 금액이 적어가지고 안되겠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지금은 마통 300을 땡겨서 그걸 나눠가지고 넣었다고 합니다. 아니 돈이 없는 거야 저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수중에 돈 300이 없는 건가 싶고 아니 그런데 또 마통은 뭐 대출 아닌가? 여하튼 이마저도 적어서 안되겠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 투자를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하고 있는 남친 본인한테 돈 투자를 해봐라 이거예요. 저한테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걸로 계속 주식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가며 야 이거 진짜 대박 날 수 있다니까? 천만원만 당겨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눠서 투자하기, 대기업에 투자하기, 시장공부, 잠깐치고 빠지기 등등 유튜브랑 책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며 계속 더블더블 저를 설득하는데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그리고 또 뭐라더라?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 돈을 잃으면 자기가 그 천만원 다 채워주고 또 반대로 수익이 나면 반띵을 하자. 너한테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한대로 주식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수익을 보면 그때가 되면 자기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거래요. 또 그렇게 되면 자기를 믿고 결혼해서 같이 살자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남자 미친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돈 천만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닙니다.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남자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아니 나 주기 싫어. 그래서 못 준다. 그거 적금에 다 묶여있다. 안된다. 이랬더니 야! 아니 왜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 없어! 이러면서 되레타박을 하고 은행 적금 이자와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고 혼장담을 해요. 밤낮으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보여서 자신이 있는데 시드머니가 없는 게 유일한 문제라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반드시 피눈물 흘리고 후회할 거래요. 또 뭐? 어차피 돈 때문에 야! 어차피 너 돈 때문에 나랑 결혼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벌어가지고 결혼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무조건 주식을 해야 돼. 이게 유일한 답이고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아예 없어요. 주식 공부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아니 그렇다면 세상 누구라도 다 벌지 못 벌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은데 남친은 뭔가 반드시 보여주겠다며 자신 만만입니다. 진짜 하루 종일 주식에 대한 것만 봐요. 뭐 유튜브 이런 거 아니 여러분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주식에 대한 거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일단 너무 급해서 글 써봤는데 어쩌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깔깔깔 아니 그 나이 참 없고 수중에 꼴랑 돈 300이 없어가지고 마통이나 쓰는 인간한테 무슨 능력이 있고 또 무슨 가능성을 보고 돈 천만원 투자를 합니까? 지 생각에도 이미 쓴이랑 끝난 것 같으니까 돈이라도 좀 후려 쳐먹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쓴이 남친 같은 애들은 그냥 그렇게 벌레같이 스스로 뒷감당도 못하면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야. 오늘만 산다 그러죠. 해결할 능력도 생각도 없이 그냥 일만 쳐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 그만하고 얼른 헤어지기나 해요. 아니 그렇게 자신 만만하고 능력도 있다는 놈이면 어떻게 돈 300이 없어가지고 마통을 뚫고 구글까지 하고 자빠졌대요. 저 새끼 저거 죽을 때까지 주식 공부해도 돈을 벌기는 커녕 나중에 사채까지 끌어쓰고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 엔딩 100%야. 2번 주식에 자신 있다고 대단히 말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네. 워렌 버핏도 저런 미친 소리를 안 하거든요. 지금 제일 위험한 단계야. 얼른 헤어지세요. 너까지 죽어요. 진짜 웃기는 게 다른 사람들은 지만큼 공부 안 하고 또 못해가지고 돈 잃고 물려 있겠냐고 공부한 대로 실력이 나오는 수학도 아닌 그런 영역을 공부 꼴랑 몇 달 했다고 자신감 짜는 게 너무 하찮아. 언젠가 그런 사연이 있었죠. 인류 대천재 뉴턴도 뉴턴도 주식으로 수십억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죠. 진정한 광기라고. 3번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 각종 투자에 빠진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근로소득을 아주 개알로 본다는 거죠. 정작 자기 자신들은 직장도 하나 없는 주제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대놓고 비웃고 바보라며 폄하하게 일쑤야. 근데 나중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은 그 대부분이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저런 요의 거지같은 놈들은 단돈 10만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빌빌대며 빌리고 빌어쳐먹고 살더라고. 아니 10만원이 뭐야. 단돈 만원도 없어가지고 배 골고 그래가지고 구걸하고 다녀요. 똑같은 거지 되기 싫으면 지금 당장 헤어지기나 하세요. 뭘 쳐묻고 있어. 4번 아 제발 너부터 정신 좀 차려. 이게 이렇게 설명까지 해줘야 될 사연이냐? 글 쓰면서 너 스스로 모르겠어? 뭐야 이거? 후구 새끼야? 5번 대책 없는 놈들이 결혼하자 소리를 더 잘하죠. 애 낳지 않은 소리도 잘하고. 근데 뭘 믿고 그러겠냐고. 그건 바로 쓴이 같은 후구들이야. 바로 니 등골과 치간 말이지. 저게 지금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자는 걸로 보이냐? 처지 안되는 놈들이 결혼하자고 하는 건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편하기 위해 핏바라먹으면서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소리야. 물론 애를 낳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자신의 노후 대비용으로 써먹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 보험 드는 거라고. 6번 아이씨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30대에 돈 300이 없냐? 거기다 천만원 용통도 안 돼가지고 여친한테 빌려달라고. 그리고 이거요. 대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이 새끼 이거 분명 신용도 이미 개박살 나가지고 대출 안 나오는 거라고. 돈 300도 없는 놈이 결혼한다고 설쳐. 미쳤구나. 7번 거절은 그만하세요. 이젠 이별을 말할 때라는 거 몰라요? 8번 아니 할 거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남의 돈으로 그걸 해? 시드가 적으니 수익도 적은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그나저나 벌써부터 눈깔 확 쳐돌아가지고 남의 돈까지 노리고 앉았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 300으로 얼른 1000 만들고 또 그 1000으로 다시 해야지. 이게 정상 아니야? 개 찌뿔도 없는 놈이 어디 감히 들이대. 너도 정신 차려. 연하. 9번. 뭐라? 만약에 손해를 보면 지가 그걸 채워주겠다고? 아니 그러면 애초에 1000만원 대출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빌리는 건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원금 손실 없을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대출을 해야지. 왜 빌려달라는 거요? 대략 내 장담하는데 저 새끼 100% 신용불량입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거죠? 10번. 10번. 수중에 개 찌뿔도 없으면서 자꾸 결혼부터 하자는 거. 쓴이를 등쳐먹을 돈줄로 보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질질 끌어요? 보니까 쓴이 마음도 이미 다 식었구만. 그걸 왜 네 남친이 허락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냐고. 그냥 헤어져. 대해놓고 호구 취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이 안 떨어진 건가? 그래? 이 정도면 쓴이도 개멍청한 거지.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 같이 지옥으로 가버려. 대출 혹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잘 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99.9%는 대부분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쓴이 남친이 잘 될 확률은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도망이나 가라고. 감사합니다.